배우 김보라 씨와 영화 괴기멘션을 연출한 조바른 감독이 결혼합니다. 지난해 결혼한 박소진, 이동하 씨부터 이 두 사람까지 영화 괴기멘션을 통해 두 쌍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김보라 씨는 6살 연삭인 조바른 감독과 3년의 열애 끝에 오는 6월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괴기멘션에서 감독과 배우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공포 웹툰 작가 지우가 아이디어를 찾아 괴기멘션이라 불리는 아파트에 도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김보라 씨는 지우의 후배 다혜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앞서 극중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소진, 이동하 씨 역시 결혼의 꼴이 돼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인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포 웹툰 작가가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포에 대상에 의해 진심으로 감상한 연인으로 통과적으로 부위가 인연을 맺습니다.